비모대 후서 4장 2절 말씀 아멘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비모대 후서 4장 2절 말씀 아멘 비모대 후서 4장 2절 말씀 아멘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비모대 후서 4장 2절 말씀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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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모대 후서 4장 2절 말씀 아멘